교재 244쪽에 보시면 상속세 계산구조라고 되어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상속세 계산구조에서 상속재산이라는 것은 피상속인에게 기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해요 그래서 사망자에게 기속되는 모든 재산인데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하고 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사실상 모든 권리까지 포함이 되는 거예요 물건도 포함이 되고 권리도 포함이 되고 그래서 사망자에게 기속되고 있는 모든 걸 포함한다는 걸 기억을 해 주시면 돼요 그다음에 의제상속재산이에요 의제 여기서 의제라는 것은 실제로 상속재산은 아닌데 상속재산으로 간주되는 것들이 있어요 상속재산으로 간주되는 것 중에 첫 번째가 보험금이 있어요 생명보험이든 손해보험금이든 사망함으로 인하여 사망자 때문에 받는 보험금들은 전부 상속재산에 포함하셔야 돼요 그래서 상속재산에 포함할 때 보험금은 각 보험회사에 다 확인하셔야 돼요 보험회사에 확인해가지고 사망자가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얼마가 있는지 확인해서 그 금액도 상속재산에 포함하시면 돼요 사례 14번 가보죠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이고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라고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상속인이 보험료를 부담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에 포함하나요? 그랬어요 이건 뭐냐면 보험계약자는 사망자고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은 상속인이 지금 납부하고 있어요 그럼 상속인이 납부해가지고 사망을 하면서 그 보험료를 상속인이 다시 받게 되면 이거는 상속재산에 포함하나요? 그랬어요 이런 거 포함해야 되겠는가? 안 해야 되겠는가? 포함해야 되겠죠 상식적으로 해야 되겠죠 포함한다니까 내가 가만히 있겠는가? 내가 돈을 내고 내가 받은 건데 이게 왜 상속이냐고 하고 따졌겠죠 따졌겠죠? 그럼 소송을 했겠죠? 그럼 소송하니까 법원에서 판결을 내렸겠다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내렸는가 보세요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이고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라고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상속인이 보험료를 부담한 경우에 그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세법은 사실이라겠잖아요 언제나 그러면 실제로 상속인이 본인이 부담했다는 사실을 증명하셔야 돼요 증명할 방법이 없잖아요 계좌이체? 자동납부 신청했다고 해서 모두 다 상속인이 하는 게 아니라 피상속인한테 받아가지고 내 통장에 넣어가지고 내가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정을 못 해주겠다고 정부는 버텼던 거예요 그것도 상속재산이지 않냐고 버텼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상속인이 부담한 것이 정확하게 확인이 되면 그때는 상속재산에서 빠지는 거예요 그럼 정부가 빼줄 생각이 있다는 이야기인가 빼줄 생각이 없다는 이야기인가 원래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없는데 본인이 증명을 해가지고 빠져나가려면 빠져나가 봐라 이 말이에요 본인이 증명을 해야 돼요 확실하게 증명을 해가지고 내가 부담했다는 증거가 되면 그때는 빼주겠습니다 15번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은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금으로서 보험계약의 수익자가 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하나요? 수익자가 보험계약의 수익자가 상속인이 아닐지라도 상속재산에 포함하나요? 그랬어요 아이고 상속재산이라는 것은 누구 입장에서 계산을 하겠던가요? 그렇죠 사무사 죽은 사람 죽은 사람 입장에서 계산하니까 내가 상속을 안 받았다고 해서 상속재산에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예요 상속인이 안 받았을지라도 사망 때문에 나온 금액이잖아요 그래서 그 금액도 상속재산에 포함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언제나 상속세는 사망자 기준이라는 것만 알면 풀 수 있어요 신탁재산 같은 거 크게 이런 건 많이 나오질 않으니까요 그냥 참고만 하세요 사망자가 누군가에게 맡겨놓은 재산이 있어요 누군가에게 맡겨놓은 재산도 나중에 상속인들한테 넘어가게 되면 이것도 상속재산에 속해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누군가에게 맡겨놨는데 이게 사망을 하면서 사망하면서 상속인에게 넘어오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가버리네 상속인들에게 넘어오지 아니하고 상속인 이외에 다른 데로 넘어가버렸을 때요 다만 타인이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빠져요 그래서 신탁재산 중에 사망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 타인이 그 신탁재산을 가져갈 수 있게끔 된 것은 처음부터 상속재산이 아닌 걸로 보는 거예요 이거는 사망자 재산이 아니라 타인의 재산으로 보는 거예요 사망자 재산이 아니라 타인의 재산으로 봐가지고 상속재산에서 제외시키겠습니다 그래요 이제 퇴직금으로 가보죠 누군가 회사를 다니다가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면 회사에서 퇴직금을 받아도 이 퇴직금도 상속재산이에요 그러면 회사에서 퇴직금이 얼마가 수령될 것인가도 확인해서 그 금액도 상속재산에 포함하시면 됩니다 그래요 그 정도만 하시고 그 다음에 사례로 와보세요 피상속인에게 지급하기로 확정된 퇴직금을 상속인이 포기해버렸어요 퇴직금을 상속인이 포기한 경우에 상속재산에 포함되나요? 아니 사망자 중심으로 계산하라고 했잖아요 해보시죠 이제 그러면 피상속인에게 지급하기로 확정된 퇴직금을 상속인이 포기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퇴직금을 상속받아 퇴직금 지급의무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요 그 말은 상속재산으로는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포함? 왜 하지 않는다고 읽으신가 이걸 상속인이 퇴직금을 상속받아 상속을 받아서 그 퇴직금 지급의무자 그 회사에게 다시 상속인들이 뭐 한 걸로 본다? 증여 그럼 내가 상속을 받아가지고 받은 사람 회사에게 증여한 걸로 보니까 상속재산이라는 이야기예요 상속재산에 포함하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내가 정부에게 기부해버리면 그때는 상속재산이 아니라 피과세가 돼요 그런데 그 회사에게 회사에게 그냥 다시 포기해버렸으니까 이거는 상속을 받아가지고 내가 다시 회사에게 증여한 걸로 봐요 17번 안보고 해보세요 혹시 자녀들 중에 이런 자녀가 있을 때 혹시 이런 행위가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가 한번 판단하세요 중학생 딸아이가 학교 숙제로 유언장을 작성했어요 그런데 이 유언장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겠는가 유언장을 작성했어요 중학생인 딸이 유언장을 작성했을 때 그 유언장에 법정 효력이 있겠냐 이거예요 그런데 유언장 작성해놓고 진짜로 사망해버렸어요 그러면 유언장의 효력이 있다 없다 진짜 사망했다니까 유언장은 나이가 17세가 넘어야 돼요 중학생 딸은 17세 넘었다 안 넘었다 안 넘었어요 그래서 유언장은 17세가 넘지 않았을 때는 유언장의 효력이 없어요 가보죠 만 17세 유언 적정 연령이 17세 달한 사람만 할 수 있어요 17세 17세 된 사람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만 17세니까 지금으로 봐서는 어디를 졸업해야 되는가 고등학교 졸업을 해야 돼요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유언장이 효력이 생겨요 그 전에 유언장 효력이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17세 이상이라도 의사 능력이 없는 사람은 유효한 유언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17세가 넘으면 유언장을 작성할 수는 있어요 작성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의사 능력이 없는 사람은 유언장을 작성해도 그건 무효예요 그래서 혹시 자녀가 자기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을 했더라도 17세가 되지 않는 중학생인 자녀는 그 유언장의 효력이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기는 거예요 효력은 없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혹시 자녀들이 숙제로 선생님들이 유언장을 써보라고 하면 그런 것도 있긴 있어요 있는데 그거는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닌데 유언장을 쓸 때 여러 번 쓸 때 있을 거예요 어디 군대에서 어디 급하게 파견 나갈 때 유언장을 써놓고 가요 써놓고 그런데 그때는 17세가 넘었으니까 혹시라도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기면 그건 효력이 있어요 그런 건 효력이 있어요 18번 지문 가보죠 소송 진행 중에 부인이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이혼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사망했어도 남편이 상속인이 될 수 있나요? 이혼 소송 중에 상대 부인이 사망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이 경우에 소송 중에 있었던 남편은 상속으로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거 없는가요? 지금 소송 중에 있었다 이혼 소송 중에 있었다니까요 이혼 소송 중에 있는 상태에서 상대 배우자가 사망하면 그 배우자의 재산을 남편이 상속받을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아직까지는 배우자잖아요 아직까지는 배우자 하니까 받을 수 있어요 이런 경우는 그래서 남편은 상속인이 될 수 있어요 이게 결론이에요 그러면 19번 아버지는 저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준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작성했어요 그런데 그러던 중에 형이 아버지에게 제가 아버지의 재산을 몰래 팔아쳤다고 거짓말을 해서 아버지는 유산을 형에게도 모두 물려준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새로 작성했습니다 정말 형이 모든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을까요? 형이 거짓말을 해서 유언장을 다시 작성했을 때는 형이 모두 가져갈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요? 앞에서 하나 있었잖아요 유언장을 허위로 또는 그걸 그렇게 거짓말을 해서 유언장을 다시 작성했을 때는 그 사람은 형은 상속을 받을 수 있다 상속을 배제된다 배제되버려요 상속결격사유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경우는 그래서 유증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사람이 유증결격자는 유증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장남의 행위는 유증결격사유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장남은 이 사람은 상속을 받을 수가 없게 되어버립니다 허위로 유언장을 조작했으니까 허위로 조작하게 만들었으니까 이 사람은 상속을 못 받게 됩니다 여기서 추정상속재산이라는 게 뭐냐면 지금은 상속은 아닌데 상속인 것으로 추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게 있냐면 상속 개시 1년 전에 사망하기 1년 전에 재산을 2억 이상의 재산을 처분했어 그러면 사망하기 1년 전에 사망자의 재산을 2억 이상의 재산을 팔아버렸네 2억 이상의 재산을 팔면 그 팔았던 재산을 어디에 사용했는가 사용처를 밝혀야 돼요 1년 안에 2억 이상의 재산을 팔았을 때는 반드시 이걸 팔아서 어디에 어디에 썼는가를 밝혀야 돼요 그걸 밝히지 못하면 그 금액은 상속 재산으로 다시 돌아가버려요 팔았더라도 1년 안에 사망하기 1년 전에 2억 이상의 재산을 팔아가지고 어디 어디에 사용했다는 사용처를 밝히지 못하면 그 재산 팔았던 것은 누가 가져갔다고 정부는 해석해버린다는 이야기인가? 그렇죠. 팔아서 상속인들이 챙겨갔다 사망하기 1년 전에 2억 이상의 재산을 팔아서 상속인이 챙겼다고 보고 그것도 상속 재산으로 잡아 넣어버린 거예요 또 두 번째요 2년 이내에 5억 이상의 재산을 팔았을 때 1년은 넘었고 1년 넘고 2년 1년이 넘었을 때는 5억 이상의 재산을 팔아가지고 어디에 사용했는가 사용처를 밝히지 못하면 이것도 상속 재산에 포함해버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반대로 재산을 판 게 아니라 사망하기 1년 전에 은행에서 2억 이상의 채무를 내가 돈을 빌렸네 사망자가 사망하기 1년 전에 2억 이상의 돈을 빌렸어 그 돈을 빌려가지고 어디에 썼다는 걸 밝히지 못하면 그것도 무슨 재산에다 넣어버린다 그것도 사망자가 2억 이상을 빌려가지고 누가 챙겨간 걸로 본다 상속인들이 챙겨간 걸로 봐가지고 그것도 상속 재산에 포함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1년 안에 2억 이상 2년 안에 5억 이상 이 생각만 해주시면 돼요 이게 추정상속 재산이에요 그럼 이제 사례 20번 사례로 가볼죠 자녀를 데리고 재혼을 했는데 전 배우자가 사망했습니다 재혼 후 전 배우자의 자녀를 재혼 배우자의 친양자로 입양한 경우에 이 자녀가 전 배우자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자녀를 데리고 재혼했어 전 배우자가 사망해버렸네 그런데 재혼 후에 전 배우자의 자녀를 재혼 배우자의 친양자로 입양을 했어 그러면 재혼해가지고 호적이 이쪽으로 옮겼다는 이야기 안 옮겼다는 이야기인가? 옮겼다 옮겨버렸죠 호적을 옮겨버렸으니까 이 자녀는 그 전에 그 전 배우자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물어봤어요 받을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 있을 것 같죠? 있을 것 같아요 있다가 아니라 있을 것 같아요 그랬어요 그럼 같은 거 없는 거 봐보죠 재혼하면서 전 배우자의 자녀를 데리고 왔더라도 그 자녀를 입양하지 않았거나 일반 양자로 입양한 경우에는 전 배우자와 전 배우자 사이의 친생관계가 그대로 존속되기 때문에 전 배우자의 자녀는 전 배우자의 상속인이 되어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랬네요 재혼 후에 전원 자녀를 재혼 후에 배우자의 친양자로 입양한 경우에는 전 배우자의 친자관계가 이제 종료되기 때문에 전 배우자의 자녀는 배우자의 상속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호적이 바뀌어버렸잖아요 이제 호적이 바뀐 상태에서는 앞에 사람하고는 의각연이 끊어진 거예요 끊어졌기 때문에 이 경우는 그 앞에 배우자의 사망했더라도 그 사망자의 상속은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요 여기서 친양자로 입양을 해버렸잖아요 재혼해가지고 재혼해가지고 재혼 배우자의 친양자로 입양을 했기 때문에 이제 앞에서 그 전에 있었던 배우자가 사망했더라도 그건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돼요 아직 입양을 안 했더라면 아직까지도 부모 자녀 관계니까 그건 받을 수 있지만 여기는 이제 완전히 끊어져 버렸잖아요 끊어졌으니까 이건 안 됩니다 그래요 여기는 이제 증여재산 가액이라는 게 있어요 이 증여재산 가액이라는 게 뭐냐면 사망자가 상속인에게 살아 생전에 증여했던 재산이 상속 개시 10년 이내에 증여한 것은 다시 상속 재산에 합쳐요 뭔 말이에요 이거? 이게 사망자가 상속인에게 증여를 했더라도 사망하기 몇 년 전에 증여한 건 다시 상속 재산에 합산하라는 이야기인가?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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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에 증여한 것은 지금 상속 받은 걸로 봐서 상속 재산에 합산이 돼서 다시 상속세를 계산하게 돼 있어요 어?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이미 예를 들어서 제가 6년 전에 증여를 받았다 6년 전에 이미 증여를 받았으면 나중에 6년 후에 그 나에게 증여하신 분이 사망하면 그 재산은 상속 재산에 다시 들어가는 건 안 들어가는 건? 들어가죠? 10년이 안 넘었으니까 들어가죠? 들어가는데 그럼 저는 6년 전에 이미 증여받고 증여세 냈겠는 건 안 냈겠는 건? 냈죠? 증여세 냈는데 무슨 상속세를 또 내냐고 그랬더니 아 그거 이번에 상속 재산에 합산하면서 옛날에 증여세 낸 거 빼드릴게 옛날에 증여세 낸 거 빼주면 돼요 빼주면 돼요 이거는 두 번째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했을 때는 사망자가 상속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증여했을 때는 어떻게 처리해요? 하고 물어봤더니 5년 전에 증여한 건 다시 합치겠습니다 와 이거 진짜 깜깜할 일이네요 어떻게 이걸 다 찾아내냐 이거예요 사망자가 상속인에게 증여한 건 그래도 찾아내겠죠 상속인들에게 증여한 것은 10년 안에 증여한 걸 다 찾아가지고 그걸 찾아가지고 상속 재산에 합산해서 세금 계산을 다시 하면 돼요 그런데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했을 때는 사망하기 몇 년 전에 증여한 걸 다 찾아내라는 얘기인가? 5년 전에 찾겠는 거야? 잘 못 찾겠는 거야? 잘 못 찾아요 진짜 힘들어요 저거 그러면 우리는 못 찾지만 우리는 못 찾지만 어디에서는 찾을 수 있겠는 거야? 그렇죠 세무서는 사망자의 주민등록번호만 때리면 사망자가 누구에게 언제 증여했는가 다 나타나요 그래서 상속세나 증여세 최종 결정권자는 우리에게 있다겠는가요? 정부에게 있다겠는가요? 정부에게 그래서 정부에게 있는 거예요 최종 결정권은 정부에게 있어요 문제는 이거예요 그러면 10년 전에 증여받은 걸 합치고 5년 전에 증여받은 걸 합쳐 그러면 합칠 때 가격은 지금 사망했을 때 가격으로 합치겠는가요? 그때 당시 가격으로 합치겠는가? 그렇죠 증여 당시의 가액으로요 증여일 현재의 시가 증여 당시의 가격으로 합산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상속이나 증여를 할 때 10년 전에 증여하고 5년 전에 증여했다 그러면 그때 가격으로 계산하니까 상속세가 올라가겠는가 더 내려가겠는가? 훨씬 내려가겠죠 지금 시세가 아니라 옛날 시세니까 재산 합산하는 금액이 낮아질 거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재산이 많으시면 증여를 하루하루 빨리 해줘야 된가 늦게 해줘야 된가? 빨리 그래서 이번 주 안에 증여를 다 하시면 돼요 배우자나 직계 좀비석에게 증여할 게 있으면 이번 주 안에 하시면 돼요 다음 주로 넘어가면 10년 안에 팔면 불리익을 당해요 이번 주 안에 팔면 5년만 버티면 돼요 다음 주면 5년이라는 시간이 더 늘어나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돈 있는 분들은 이번 주 안에 증여를 끝내야 돼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 하나의 상담이 재산이 넘어갈 때 나중에 세금 계산할 때 어마어마한 차이를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 영상을 보게 될 때 만약에 이 영상을 다른 분이 영상으로 보게 될 때는 이게 이미 2023년으로 넘어가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럼 이 영상을 듣고 이번 주 안에 해라 그러면 꽝 돼요 2023년 넘어가 버리면 안 돼요 2022년에 증여를 해야만 5년 안에 5년이 넘어서 팔면 불리익을 안 당하고 2023년이 되면 10년이 넘어가야만 불리익을 안 당해요 5년의 시간을 더 가지고 있어야 돼요 증여재산 가액으로 한번 구분해보죠 21번 사례네요 갑은 3년 전에 부친으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아 증여세를 이미 납부했고 올해 부친이 사망으로 부동산을 상속받아 이에 대해 상속세 신고를 하고 상속세를 납부했는데 이 경우 3년 전에 증여받은 주택도 합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해야 되나요 네 그래야죠 왜? 나는 상속인이니까 나는 사망하기 몇 년 전에 증여받은 것도 합산해서 신고한다 10년 10년 전에 증여받은 것도 합산해서 신고하되 세금 계산은 지금의 시세로 계산한다 증여받았을 때 시세로 계산한다 그렇죠 증여받았을 때 그 당시 가격으로 계산하고 그 당시에 냈던 증여세는 나중에 기납부세액으로 빼주시면 돼 세금 낸 거 그만큼 빼고 나머지만 세금을 내주시면 됩니다 22번 사례로 가보죠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외국에 살고 있는 사망자가 외국에 있는 재산을 비거주자인 상속인에게 증여하고 피상속인이 거주자가 된 후 사망한 경우 그럼 외국에서 외국에서 있는 상태에서 외국에 있는 상속인에게 증여를 하고 우리나라로 돌아와서 사망을 했을 때 상속인에게 10년 이내 증여한 재산을 상속 재산에 가산하나요? 그랬어요 이분은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외국에 있는 재산을 외국에 있는 자녀에게 증여를 해버렸어 그러고 나서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거주자가 됐네 그럼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사망했으니까 상속인이 받아간 그 10년 이내에 받아간 그 상속 재산도 상속 재산에 합산되나요? 물어본 거예요 합산된다 안 된다 이제 한번 가봐요 첫 줄 제일 끝으로 가보세요 비거주자로서 국에 있는 재산을 비거주자인 상속인에게 증여하고 거주자가 된 후 사망한 경우 그 증여 재산은 상속 재산에 가산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상속인인 상태가 아니라 비거주자가 외국에서 비거주자인 상속인에게 증여를 했으니까 상속인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비거주자는 외국에서 있었던 것은 우리가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지죠 비거주자는 우리나라 것만 해당이 되는 거죠 외국에 있는 건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래서 비거주자인 상태로 외국에 있는 재산을 상속인에게 증여했으니까 그거는 상속 재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23번으로 가보죠 상속세 물납 결과 물납 대상에서 제외된 토지를 상속인 한 사람에서 상속인 네 사람 명의로 균등 재분하라는 경우에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그랬어요 다시요 물납을 하기 위해서 상속인 네 사람이 있었는데 그중에 법정 상속분으로 등기가 됐네요 법정 상속분으로 등기된 이 재산을 상속인 한 사람에서 상속인 네 사람 명의로 균등 재산 분할한 재분할 그러면 물납을 하려고 했는데 물납을 받아줬다는 얘긴가 안 받아주고 다시 돌려줬다는 얘긴가 다시 돌려주니까 그거를 상속인들이 물납하고 남은 걸 돌려받았을 때 상속인이 나눠서 분할을 하면 이거 증여로 볼 것인지 상속으로 볼 것인지 판단해 바라는 얘기예요 한 사람 명의로 돼 있는 것을 네 사람이 균등하게 나누면 그 사람이 나머지 사람들에게 증여한 걸로 본다 상속의 연속으로 본다 증여로 본다네요 잠깐만요 증여로 보는지 상속으로 보는지 봐보세요 두 번째 끝에 가보세요 당초 물납 재산을 협의 분할에 의하여 재산 분할하는 경우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정 상속분으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물납을 신청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그럼 여기서는 법정 상속분으로 신청이 돼 있는가 안 돼 있는가? 돼 있죠 법정 상속분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물납을 해가지고 나중에 돌려받으면서 그 상속인이 균등으로 나눠서 가지면 다시 나눠 가지면 이런 경우는 상속 재산에 들어가겠다 이건 봐주겠다 다시 봐봐요 물납을 신청하였다가 신청했어요 거기까지 했어요 물납 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물납 재산의 변경 명령을 받아 당초의 물납 재산을 협의 분할에 의하여 재산 분할하는 경우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러면 증여세가 과세 안 된다는 이야기는 다시 돌려받아서 다시 나누더라도 이거는 증여라고 보는 거야? 상속의 연속으로 보는 거야? 그렇죠 상속의 연속으로 보는 것이나 법정 상속분으로 등기하지 아니하고 물납을 신청한 경우에는 법정 상속분으로 등기하지 않고 한 사람이 물납을 해가지고 그걸 돌려받아서 다른 상속인하고 나눠 가질 때는 내 것을 나눠준 걸로 봐서 증여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법정 상속분으로 등기를 했다가 물납을 신청하고 돌려받았을 때는 나눠도 그냥 그대로 보는 거고 그대로 상속으로 보는 거고 그런데 한 사람 부동산을 물납으로 넘겼다가 나중에 다시 그걸 상속인에게 균등하게 분별을 해주면 내 것을 다른 상속인에게 나눠준 걸로 봐서 증여세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거는요 그래서 처음에 물납으로 정부에게 넘길 때는 자기 걸 주라는 이야기인가 공동으로 신청해서 넘기라는 이야기인가 공동으로 상속 등기 해가지고 그래서 넘기고 돌려받아가지고 나눌 때도 균등 분할을 하며 자기 것들만 자기가 가져가니까 증여가 아닌 걸로 본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상속 등기가 안 된 상태에서 물납을 해가지고 그걸 돌려받으면 그때는 증여가 돼버릴 수도 있다는 거 24번 사례로 가봐요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네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혼수를 적게 해왔다면서 매일 화를 내고 친정 부모님을 욕하했습니다 남편은 좋은 사람이지만 이렇게는 못 살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이혼할 수 있나요? 이런 경우도 이혼할 수 있나요? 그랬어요 아, 해야 되는 거요 이거? 아, 이거 남편은 좋은 사람이라 했잖아요 남편은 좋은 사람이라 했잖아요 아, 그래도 해야 되는 거요? 집에 가서도 한번 그 말 해보세요 주완가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이거 못 살아요 이러면 진짜 못 살아요 아무리 남편이 좋아도요 그 시 들어가신 분이 자꾸 꼬투리 잡고 혼수 때문에 꼬투리 잡으면 이건 못 살아요 그건 살 수가 없어요 그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이혼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할 수 있으니까 이혼하고 나서 시부모에게 이자로 청구 소송할 수 있다겠는가? 없다겠는가? 아, 있다겠네요 또 그런 거 잘 알고 계시네요 자, 25번 사례로 가보죠 상속 계시 전에 피상속인이 부동산 양도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 상속 계시 전에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상속 재산에 포함하나요? 앞에서 했잖아요 양도 계약을 맺었어요 양도 계약을 맺었어요 그러면 이제 보면 상속 재산 중에서 계약금과 중도금을 뺀 잔액을 상속 재산에 가액으로 합니다 분명히 앞에서 했잖아요 계약금하고 중도금만 받고 잔금이 남은 상태에서 사망하면 그 잔금 부분만 상속으로 본다고 앞에 거 빼고 앞에 건 이미 사망하기 전에 받으셨잖아요 사망하기 받았고 사망으로 인하여 잔금이 들어오니까 그 잔금만 상속 재산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양수 계약 내가 사기로 했들 내가 집을 하나 사기로 했어 양도가 아니라 양수 상속 계시 전에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사기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 이미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과 이것도 상속 재산에 포함하나요? 그랬어요 지금 이분이 사망할 때 내가 집을 사기로 했어 계약금 주고 중도금까지 줬어 잔금은 아직 안 줬어 그러면 잔금만 상속인가 그 재산 전부가 상속인가? 그렇죠 전부가 상속이 되는 거예요 양수니까 그런데 팔아버릴 때는 내가 집을 팔았어 그러면 계약금 중도금까지는 받았어 팔기로 하고 잔금만 아직 안 받았어 그러면 그 집은 잔금 주면 전체가 상속인 집인가? 잔금만 상속인 집인가? 잔금만 그래서 양도 계약은 잔금만 양수 계약은 전체 아시겠죠 이제 참고로 상속에 대해서 원스톱 서비스라는 게 있어요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라는 걸 사망했을 때 사망하신 분의 재산을 찾는 거 이걸 신청하시면 그냥 한 일주일 안에 사망자의 재산 다 찾을 수 있어요 신청 적격자는 상속인, 직계 비속이나 그 사망자의 배우자가 가서 하시면 돼요 상속인의 직계 비속이 없으면 직계 존속이나 그 사람의 배우자가 신청할 수도 있고 1순위, 2순위도 없으면 형제 자매가 신청할 수도 있어요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자녀가 가서 신청하면 제일 빨라요 사망자의 자녀가 가시는데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봐야죠 제일 먼저 어디로 가냐면 동사무소로 주민센터로 가시면 돼요 주민센터로 가시면 사망자의 재산을 확인하러 어떤 절차를 밟아서 확인해야 돼요 그러면 어느 창고로 가세요 그래요 거기는 번호표 뽑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거기는 번호표하고 상관없이 번호 부르는 게 아니라 사망자의 재산을 담당하는 창고가 따로 있더라고요 그 창고로 가서 신청하시면 돼요 신청할 때는 6개월 이내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상속세 신고를 6개월 안에 해야 되니까 그래서 바로 사망하고 바로 한 마리 일주일 뒤에 가서 신청해 놓으시면 제일 도움이 되실 거예요 구비 서류 같은 경우는 구비 서류는 어떤 게 필요하냐면 신분증, 상속에 신청하러 간 사람 본인의 신분증 꼭 있어야 돼요 신분증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가족관계 증명서 있으셔야 돼요 가족관계 증명서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게 사망진단서 원본이 필요해요 사망진단서 원본 그러면 장례식장에서 사망진단서 원본을 하면 10개 정도 이상 발급해 줄 거예요 은행에 갈 때도 원본을 가지고 가셔야 돼요 신분증, 가족관계 증명서, 사망진단서 원본은 언제나 세트로 들고 다니셔야 돼요 그래야 일처리를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사망진단서 원본이 부족하면 장례식장에 가서 재발급을 받으셔서 쓰셔야 돼요 사본은 안 돼요 절대 복사본은 안 돼요 원본만 사용이 되니까 원본만 가지고 다니시고 나중에 은행에 가도 은행에서도 사망자의 계좌를 장고 조회를 할 때도 반드시 사망진단서 원본을 내밀어야 돼요 신분증하고 원본을 내밀어야만 조회를 해 주지 그렇지 않으면 조회 안 해줘요 그다음에 부동산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올해 연초에 장모님이 상당해가지고 장모님 재산을 찾을 때 제가 직접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을 했어요 제 배우자하고 그러니까 자녀죠 직계 비속하고 저하고 같이 가서 신청을 했는데 제가 신청하고 오전에 가서 신청하고 집에 돌아오는 도중에 구청에서 문자가 하나 뜨더라고요 카톡으로 문자가 뜨더라고요 사망자의 부동산 내역입니다 하고 뜨더라고요 바로 갔다가 집에까지 돌아오는 시간이 15분밖에 안 걸렸어요 15분 걸렸는데 그 오는 도중에 문자가 띵 떴어요 그래서 부동산 내역은 이런 이런 부동산이 있어요 이 부동산이 있어요 하고 사망자의 부동산이 이거예요 하고 떴어요 그래서 저희가 조회 보니까 맞네 부동산은 그날 나와버리더라고요 당일날 당일날 나오고 하루인가 이틀 정도 지나니까 은행들의 은행들께서 나오는데 통지가 안 와요 어디로 오냐면 제가 오른쪽 251페이지에 조회 결과 확인해가지고 동그라미 3번 봐보세요 금융감독원이라는 게 있어요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거기에 들어가시면 조회할 수 있는 재산 조회할 때 동사무소가 우리 주민센터에서 종이 한 장을 줄 거예요 종이 한 장을 주면 거기에 번호가 있어요 번호가 어떤 어떤 번호를 이 번호를 거기에다 입력하시면 재산 리스트가 어떤 게 그 사망자의 재산인지 쫙 떠요 며칠 정도 지나니까 그게 뜨더라고요 며칠 정도 지나니까 그런데 많이 걸리면 한 일주일 안 걸려요 일주일 채 안 걸리고 요즘은 전산이 하도 잘 돼 있으니까 바로 한 2, 3일 정도면 바로 그게 떠요 그러면 거기에 예를 들어서 우체국에 계좌 있음 우체국에 계좌 있는데 계좌 잔고 얼마 잔고 있는데 얼마 있었냐면 1200원인가 1200원인가 얼마 있더라고요 이제 어머니께서 남아있는 게 은행껄 돈 다 인출하셨고 나머지 1200원인가 남아있는데 그거는 그냥 포기했어요 그리고 다른 은행들 다른 은행들 잔고 있는 걸 봤더니 은행들마다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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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 다 없음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다음에 보험회사 보험 가입된 게 있는가 봤더니 보험회사 무슨 보험 무슨 보험 무슨 보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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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나왔어요 그래서 조회 보니까 가진 게 아무것도 없으세요 그러니까 그냥 퉁 쳤어요 없어요 그래서 땅 조그만 거 하나만 가지고 계시고 나머지는 아무것도 안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국세 체납한 게 있냐 국세 세금 낼 게 있냐 없음 지방세 체납한 게 있냐 없음 전부 다 세금 관계까지 다 나와요 그래서 금융감독원에 들어가 보시면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거기 들어가 보시면 재산 조회 거기를 클릭하면 번호를 입력하세요 그러면 주민센터에서 받았던 고유번호가 있어요 그 번호를 거기다 입력해서 확인 누르시면 검색 누르시면 리스트가 쫙 떠요 그것만 한번 해보시면 돼요 나중에 나중에 하실 때 이런 거 주민센터에 가면 상세히 알려주니까요 거기서 한번 물어보면 어디 어떻게 확인해요 그러면 그 방법을 알려주실 거예요 그래서 집에 계셔도 집에 통지문 안 날라와요 통지문 안 날라오고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조회가 되실 거예요 비과세 상속 재산이라고 있는데 이건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비과세 상속 재산 같은 경우는 양가로 2번에 1번을 한번 봐보실래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망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유언으로 내가 죽으면 내 재산 전부를 내가 국가에게 넘기겠다 그러면 국가에게 유증을 해버리면 이건 비과세예요 국가에게 넘기는 건 이거는 비과세 대상이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6번을 한번 봐보실래요? 6번 같은 경우에 상속 재산 중에서 상속인이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그러면 6개월 안에 상속을 받고 6개월 안에 사망자의 재산을 국가에게 증해버린 거 그러면 사망자의 재산을 상속을 받고 상속세 신고기한 전에 국가에게 증해버리면 이것도 비과세가 돼요 시간 넘어버리면 안 돼요 6개월이 지나서 증해버리면 상속세 내야 돼요 6개월 안에 증해했을 때만 비과세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요 그 다음 5번 지문으로 올라가 보세요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이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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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호금품, 치료비 그 밖의 이하 유사한 것으로서 불우한 자를 돕기하여 유증한 재산도 이것도 비과세가 돼요 그러면 불우유 돕기 성공 같은 거 이거 했더라면 이런 이 돈을 불우한 이웃을 위해서 유증 내가 사망하면 어디에다 이걸 내가 기부하겠다 어디에게 증의하겠다 유증 그럼 유언으로 남기면 이것들도 전부 비과세가 돼요 과세가의 공제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크게 중개사 일을 하실 때 크게 도움되는 거 아닌데 장례비용만 하나만 설명해 드릴게요 장례비용은 장례식장에서 들어간 비용은 최소 500만 원까지는 기본으로 공제가 돼요 영수증 없이도 500만 원까지는 공제돼요 그런데 혹시 500이 넘게 장례비용이 지출이 됐으면 영수증을 반드시 받으셔야 돼요 500이 넘었으면 영수증을 받는데 최대 천만 원까지는 공제가 돼요 천만 원까지 장례식장에서 보면 천만 원 금방 나와버려요 장례식장에서 들어가는 비용은 500은 기본 500은 영수증 없어도 돼요 그런데 500이 넘는 걸 인정을 받으려면 천만 원까지는 영수증 있어야만 천만 원까지 공제가 돼요 장례식장을 나가면 봉환시설로 가겠죠 봉환시설도 기본 500은 공제받을 수 있어요 낙골당으로 가든지 자연장지로 가든지 500만 원은 추가로 장례식장에서 기본 500 영수증 있으면 1000 그다음에 장례식장을 나와서 장지로 갔을 때 그 장지비에 들어간 비용 500 그러면 토탈 최대 1500까지는 받을 수 있어요 공제가 1500까지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요 병원비 한번 가보죠 사례 26법 병원비 한번 볼게요 최근 갑은 최근에 사망했는데 그동안 병원 생활하면서 2000만 원을 갑의 카드로 결제했는데 이에 대한 비용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요 갑이 사망했는데 2000만 원을 갑의 카드로 결제를 했어요 갑의 카드로 결제했으면 이거는 상속 재산에서 빼주겠는가 안 빼주겠는가 빼줘요 빼줘요 자 가보죠 갑의 카드로 결제했다면 2000만 원은 상속 재산에서 미리 차감되었거나 미지급된 경우라면 채무로서 상속 재산에서 차감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병원비가 아직 결제가 안 된 상태라면 사망자의 전체 재산 상속 재산 중에서 그 2000만 원을 빼고 상속 재산으로 잡으시면 돼요 이건 채무니까요 사망자가 갚을 돈이었기 때문에 그건 빼고 상속 재산으로 잡으시면 돼요 이제 상속 공제로 가보죠 상속 공제는 이것저것 다 필요 없어요 자녀 공제, 먼 공제, 먼 공제 이거 다 공부하면 안 돼요 이걸 공부하면 나중에 더 헷갈려요 더 헷갈리니까 어떤 식으로 하시냐면 이걸 퉁 쳐서 일괄 공제라는 게 있으니까 일괄 공제를 알려드릴 건데 먼저 27번 사례부터 봐볼게요 손자가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 인적 공제 대상이 될 수 있나요? 그러면 손자가 사망자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을 때 이 손자도 상속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그랬어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질문 한번 봐보세요 상황에 따라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손자가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인적 공제 대상이 돼요 그런데 그 손자의 부모가 재산이 있어 그래서 그의 부모가 부양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인적 공제 대상이 안 돼 아니 할아버지가 손자의 생계비를 댔어 그런데 그 손자의 부모가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능력이 있는데도 할아버지가 돈을 생계비를 지출했으면 그거는 공제 혜택을 못 받아요 그런데 그 손자의 부모가 능력이 없어야 돼요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할아버지가 뭔가를 돈을 지불했으면 그거는 인정이 되는데 부모가 생계 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손자에게 비용을 지불했을 때 그거는 공제 혜택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참고만 하시고요 일괄공제라는 거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누군가가 사망하면 총재산에서 이 재산에서 빼기가 있어요 뺄 때 상속공제라는 걸 뺄 건데 상속공제를 빼는데 일괄공제만 이것만 알고 상담하세요 다른 거 상담하면 안 돼요 자녀공제, 연로자공제, 몽공제, 몽공제 다 생각하지 마시고 무조건 일괄공제로만 상담을 하세요 일괄공제는 사망자의 배우자가 있으면 사망자의 배우자가 있으면 무조건 5억을 공제해줘요 사망자의 전체 재산 중에서 배우자 몫으로 얼마를 빼주라는 얘기인가요? 5억을 빼주고 자녀 한 명이라도 있으면 또 5억을 공제해줘요 그럼 배우자하고 자녀가 있으면 배우자하고 자녀가 있으면 퉁쳐서 얼마까지는 공제해줘야 하나인가? 10억 10억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그러면 제일 먼저 사망자의 재산이 얼마가 될 건지를 먼저 계산해 보고 제 계산을 볼게요 사망자의 재산이 다 이것저것 다 더해보니까 8억이네 다 이것저것 다 더해보니까 8억이 나왔어 그러면 제일 먼저 물어볼 게 사망자의 배우자 계신가요? 네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마음속으로 얼마를 빼주면 되는가요? 5억 그다음에 물어볼 게 자녀 있나요? 내 자녀 두 명 있어요 그러면 또 얼마 빼주고? 5억 그러면 8억에서 10억을 빼니까 세금 낼 게 나오는 거 안 나오는 거야? 안 나오죠 그럼 이 경우는 그냥 신고만 하시면 되고요 이런 경우는 세금은 안 나옵니다 그런데 장담하지는 마세요 국가에서 다시 정부에서 확인해가지고 나올 수도 있으니까 혹시 사망자의 어디 숨겨진 재산이 있을지 모르니까 일단 대기는 해보셔야 돼요 지금 상태로는 상속세는 안 나오는데 혹시라도 다른 게 나타나면 나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상담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괄공제라는 게 일괄공제라는 게 사망자의 전체 재산 중에서 배우자가 계시면 얼마를 빼고 5억 자녀가 있으면 5억 이렇게 일괄해서 토탈 10억을 빼면 돼요 토탈 그래서 누군가가 배우자하고 자녀를 두고 가실 때는 얼마는 일단 만들어 놓고 가야 된가? 10억은 만들어 놓고 가셔야 돼요 10억이 없으면 아직은 가시면 안 돼요 그래야 돼요 10억 만들어 놓고 가게 해야 돼요 왜? 10억까지 세금 안 내니까 10억까지 세금 안 내는데 왜? 그거 안 만들어 놓고 가시면 안 되지 그거 만들어 놓으셔야지 이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결혼했으면 자녀가 있으면 얼마를 일단 만들 준비를 해야 된가? 10억 그래서 어떤 저자가 10억 만들기 책이 있었죠 그게 바로 이거였어요 배우자 자녀가 있을 때는 10억은 의무적으로 만들어 놔야 된다 이런 규정이에요 상속을 해도 그런 경우는 상속세가 안 나오니까 일단 무조건 10억까지는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그럼 이제 이런 게 나와요 상속 포기 28번 사례 가보세요 256페이지로 가보세요 배우자가 상속을 포기했어요 배우자가 상속을 포기하면 배우자 상속 공제 받는가 못 받는다 방금 제가 사망자의 전체 재산 중에서 배우자 있나요만 물어봤지 배우자가 포기했는가 안 했는가 안 물어봤죠 배우자가 상속을 포기했을지라도 배우자 몫으로 얼마는 빼준다 포기해도 공제는 그대로 인정이 돼요 상속이니 인적 공제 대상자로서 상속 포기를 하였더라도 상속을 받지 않았을지라도 인적 공제는 가능합니다 공제는 상속은 사망자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사망자 기준으로 해서 사망자를 기준으로 사망자의 배우자가 있으면 사망자의 전체 재산 중에서 얼마나 빼주라는 양인간 5억 포기해도 빼준다 포기 안 해야만 빼준다 포기해도 5억은 빼주는 거 포기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배우자만 살아만 있으면 무조건 5억은 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29번 부부가 같은 날 사망했네요 부부가 같은 날 사망했으면 배우자 상속 공제 적용은 어떻게 되나요 동시에 사망했을 때는 배우자 상속 공제 5억은 빼준다 안 빼준다 동시 안 빼줘요 같은 날 시차를 두고 사망했을 때는 빼줘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부부가 사고가 났을 때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1초라도 더 늦게 사망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배우자 상속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같은 동시에 사망했을 때는 배우자 상속 공제는 적용되지 않아요 시차를 두고 사망했을 때는 배우자 상속 공제는 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공제들 5번 6번 이 공제들은 이런 건 공부를 안 해도 돼요 상속세 세율로 한번 가보죠 세율은 암기는 하지 마시고 이런 세율 같은 경우는 나중에 표를 하나 복사해가지고 복사해서 책상 밑에다 놓거나 아니면 다이어리 노트에다가 복사해서 붙여놓고 다니세요 이런 것들은 상속세는 금액에 따라서 10%에서 50%까지 이렇게 세율이 차이가 있어요 10%에서 50%까지 그래서 이것저것 다 빼고 예를 들어서요 사망자의 전체 재산이 예를 들어서 20억이다 20억이면 배우자 있으면 얼마 빼주고 5억 자녀 있으면 5억 배우자 자녀 있으니까 얼마? 10억 빼니까 얼마 남았는가요? 10억 이 남은 거 여기가 10억이니까 여기는 10억 이하면 여기죠 이거 곱하기 30% 곱하기 30% 누진공제 빼기 6천 10억에 30%면 3억 3억에서 6천을 빼니까 2억 4천 2억 4천이 세금으로 계산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복잡한 건 아니죠 사실은 이거는 간단하게 이렇게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일일이 다 계산해서 해야 되는데 그냥 가볍게 일괄공제 가지고 상담을 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대략적인 세금은 나와요 대략적으로 대략적인 세율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세율표를 보면서 10억 빼고 나니까 남는 것 남는 것이 과세표준이에요 남는 것의 세율을 곱하고 거기서 빼기 누진공제는 빼기 이 금액을 빼라는 이야기예요 여기 30%에서는 계산해 놓고 6천을 빼고 40%면 1억 6천을 빼고 이런 식으로 이 표대로만 계산만 해보시면 돼요 이제 세대를 건너뛴 상속입니다 그러면 할아버지가 나에게 상속을 하지 않고 내 자녀에게 상속해버리면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직접 상속해버리면 한 세대를 건너뛰어서 상속을 했기 때문에 추가로 할증해서 세금을 더 내야 돼요 할증해서 30% 할증과세가 이루어져요 세금 30% 더 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나를 건너뛰고 내 자녀에게 그럼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직접 상속을 해버렸을 때는 그때는 한 세대를 건너뛰어서 상속했다고 해서 30%만큼 할증해서 세금을 더 물리게 돼 있어요 상속 포기에 따라 후순위 상속인이 상속받게 되는 경우에도 대습 상속으로 보아 할증과세를 적용하지 않나요? 여기서 대습 상속이라는 게 뭐냐면 대습은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조부가 있어 조부가 있고 부가 있고 또 자가 있어 여기서 이 부가 상속을 먼저 조부가 사망하면 조부가 사망하면 부에게 상속이 되고 또 부가 사망하면 자에게 상속이 돼 이렇게 상속이 1세대 세대별로 이렇게 상속이 되는데 조부가 사망해서 내 부친에게 상속을 해야 되는데 여기를 건너뛰고 건너뛰고 조부가 손자에게 직접 상속을 해버리면 이걸 한 세대를 건너뛰었다 그래서 이런 걸 대습 상속이라 하는데 여기가 없으면 잘 보세요 제가 여기 부가 먼저 사망해버렸어 할아버지보다 할아버지보다 내 부친이 먼저 사망해가지고 할아버지 밑에 자녀가 없는 상태에서 손자에게 바로 내려가는 것을 이걸 대습 상속이라고 그래 그런데 내 부친이 있어 부친이 있는데 부친이 상속을 포기해가지고 상속을 포기하고 그 부친이 받을 상속을 손자가 자녀 손자가 대신 이 사람이 상속을 받아도 이것도 대습 상속인가요? 그런 거예요 이건 대습 상속이다 대습 상속은 아니다 대습 상속에 해당되면 할증과세가 안 돼 여기가 없어가지고 자기 자녀가 없어가지고 손자에게 직접 상속하는 때는 대습 상속으로 봤을 때는 할증과세라는 게 없어 30% 할증이 안 돼 그런데 부가 상속을 포기하고 저부가 손자에게 상속을 하더라도 할증은 안 된다 이때는 할증 된다 살아있잖아요 살아있는 상태에서 상속을 포기해가지고 손자에게 직접 내려간 것은 대습 상속이 아니에요 이건 아니기 때문에 30% 할증과세가 이루어져야 맞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할증과세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이제 납세 절차로 가보죠 상속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그랬어요 상속세 신고는 어떻게 할까요? 그랬어요 그러면 상속세는 기본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사망일이 속하는 날의 말일부터 몇 개월 안에 해야 되고 6개월 안에 해야죠 6개월 안에 내가 신고하면 나 이렇게 이렇게 상속을 받고 우리가 공제는 이렇게 이렇게 받을 거예요 하고 신고하면 정부는 오케이 그런가요? 잠깐 확인해 보고 그런가요? 잠깐 확인해 보고 확인 시간이 짧게 걸린다 길게 걸린다 길게 걸려요 진짜 이거 중요해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사망하고 예를 들어볼게요 1월 5일 날 누군가가 사망했다 그러면 우리는 몇 개월 동안 그 사망자의 재산을 정리해가지고 6개월 그럼 6개월이니까 6월 30일까지 된가요? 7월인가요? 여기가 6이니까 7월 31일까지 여기까지 내가 상속을 받았다는 사실 여기다 그냥 1에다 6을 더하면 돼요 그러면 7월 말까지 7월 말까지 신고를 하면 7월 말까지 신고하면 내가 신고를 여기서 했어 그러면 신고를 받은 세무서에서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세금을 다시 결정을 해 결정을 하는데 무려 몇 개월 동안 뒷조사를 하냐면 예전에는 6개월 조사했는데 이번에는 늘려가지고 9개월 조사해요 상속세 신고 기한까지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신고와 별도로 상속인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확정된 상속인의 상속관계를 적어서 납세지관을 세무서장에게 제출을 해야 돼요 그냥 기본으로 6개월 안에 한다고만 생각하세요 6개월 안에 하면 결정으로 가봐요 한 편에 넘겨보세요 이 결정은 신고 기한으로부터 다시 몇 개월 이내에 정부에가 최종 세액을 결정해야 된다 그랬는가요? 9개월 이내에 결정 그럼 여기다 9를 더해 9를 더하니까 106 빼기 12 그러면 내년 16에서 12 빼니까 4월 말까지 내년 4월 말까지 정부가 결정해서 통제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상속세 상속 재산을 신고했더라도 신고했더라도 몇 개월은 기다려야 된가요? 9개월을 기다리셔야 돼요 9개월 진짜 9개월 기다려야 된다니까요 신고했더라도 이야 이게 엄청나네요 그래서 사망하시고 나면 주로 1년이 넘어요 내가 신고하고 신고하면 세무서에서는 다시 9개월 동안 정밀 조사해가지고 그게 어떤 재산이 숨겨놓은 재산이 있는가를 찾아가지고 정부는 상속세 신고해도 다시 9개월 안에 결정 통지를 해줘요 그럼 그때 가서 세금을 내시면 돼 세금은 지금 상속세 신고할 때 6개월 될 때 이때 세금 내는 거 아니에요 그건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건 세금을 안 돼 신고만 해놓고 나중에 가서 정부가 9개월 안에 통지가 오면 결정 통지가 오면 그 통지문을 가지고 그걸로 세금을 내셔야 돼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상속세 신고할 때 세금까지 내버려 세금까지 내면 그게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재산이 내가 신고한 것보다 적을 수도 있고 내가 신고한 것보다 많을 수도 있으니까 정부가 결정해주면 그때 가서 세금을 내시는 게 아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제 분할납부라고 있는데 상속세도 분할납부를 할 수 있어요 주로 천만 원이 넘으면 2개월 동안 분할할 수 있어요 이건 똑같아요 소득세하고 똑같아요 분할납부는 그런데 물납이 좀 달라요 상속세는 물납을 할 수 있는데 다음에 요건을 모두 갖추면 물납을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일반인들은 물납 신청할 수 있는 건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일반인들은 물납으로 상속재산을 물납으로 하는 건 그리 많지는 않을 거예요 어떤 경우가 있냐고요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전체 상속재산의 2분의 1을 초과해야 돼요 사망자의 전체 상속재산 중에서 부동산하고 유가증권이 반절이 넘어야 돼요 반절이 넘어야 되고 상속세 납부세액 2천만 원이 넘어야 되고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 가액 중에서 금융재산의 가액을 초과해야 돼요 그러면 상속을 받은 게 돈으로 받은 건 천만 원을 받았는데 부동산으로 받는 건 2억을 받았다 그럼 부동산이 금전보다 훨씬 많죠 많고 상속세가 얼마가 넘어야 되고 2천만 원 넘어야 되고 또 부동산하고 금융재산이 전체 상속재산의 몇 분의 1을 넘어야 되고 2분의 1을 넘어야 되고 이게 무지 복잡해요 이렇게 복잡하니까 그냥 물납은 돈 있는 사람이나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고액 상속재산에 대한 사후관리 고액이라면 여기는 30억을 말해요 30억이 넘게 상속을 받은 사람들은 세무서에서 뒤에서 지켜보고 있어요 뒤에서 30억이 넘는 사람들은 그 30억이 넘는 상속을 받은 사람들이 갑자기 상속세 신고해놓고 5년 이내에 상속세 신고 다 끝났어요 끝나고 나서 5년 안에 재산이 갑자기 늘어나면 다시 세무서에서 뒷조사해 그래서 이거 상속재산 누락한 거 아니냐 상속재산을 누락해서 이제 우리가 신고해놓고 다 결정나니까 그때 어디서 숨겨놓은 거 가지고 끄집어낸 거 아니냐 이래서 뒤에서 반드시 지켜보고 있다는 거 30억 이상의 상속을 받은 사람들은 세무서에서 뒤에서 계속 감시하고 있다는 거 이제 재척기간 이거는 상속재산의 재척기간은 그냥 일반적인 경우는 10년이에요 그런데 상속세는 사기치면 15년이에요 우리 일반 지방세 배운 거하고 다르죠 상속을 받아가지고 지방세를 신고 안 했을 때는 몇 년만 조사하고 끝낸다 그랬는 거야? 10년 그런데 상속세는 일반적으로 10년 사기치면 15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속세 같은 경우는 재척기간이 일반적으로 10년이에요 지방세는 사기쳤을 때만 10년이에요 15년이 아니에요 그런데 일반적인 상속세나 증여세는 기본 10년 기본 10년 부정한 행위가 있으면 15년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상속재산의 평가는 어떻게 평가해요? 그러면 상속재산의 평가는 이거는 시세요 오늘 사망일 현재 상속계실 현재 시가로 평가하게 돼 있어요 시세로 평가하게 돼 있어요 시세로 지금 현재 실거래가로 평가를 하는데 만약에 시가가 확인되지 않았을 때는 정부에서 정한 공시가격으로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평가까지 여러분이 하시면 안 돼요 절대 그래서 상속재산의 평가는 중계사님이 하지 마시고 공인회계사나 세무사가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그래서 대략적으로 상속재산가액이 얼마나 돼요 여기까지만 그냥 물어보시기만 하는 거예요 직접 나서서 시세평가까지 해 주지 마시고 평가는 나중에 세무사에서 할 일이니까 대략 평가해 보면 얼마나 되실 것 같아요 물어보고 그 금액이 대략적인 금액이 나오면 그 금액 중에서 배우자 계세요 자녀 계세요 하고 그 대략적인 금액에서 배우자나 자녀 있으면 얼마 빼고 10억 빼고 거기다 세일 곱해가지고 세금 계산해서 대략 이 정도는 나오겠는데요 대략적인 금액만 알려줘야지 상세하게 상담을 하시면 안 돼요 상속은 여기까지예요 이제 상속세 하나 끝났네요 상속세 이제 끝났어요 상속세가 그러면 이제 남는 게 뭐 남았는가요? 증여세 남았어요 오 증여세가 또 남았네요 상속하면 상속은 기본으로 누가 상속을 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 또 상속 공제는 배우자는 5억 받을 수 있고 자녀 5억 받을 수 있고 전체에서 5억 빼고 세일 곱하고 세금 얼마예요? 이 정도는 그다음에 신고는 사망하고 나서 몇 개월 안에 하고 6개월 안에 하고 6개월 안에 신고해놓고 몇 개월 기다리면 되고 9개월 기다리면 되고 이 정도만 그리고 이 정도만 하면 중대사님들이 상담 진짜 잘한 거예요 그 정도만 하시면 그리고 사망자의 재산이 어떻게 찾는지 그 재산을 찾을 때는 어디로 가서 신청해서 찾는다 주민센터 동사무소 주민센터에 가면 사망자의 재산을 조회하러 왔어요 그러면 어느 창구로 가세요 하고 알려줘요 거기 가서 신청하시면 종이 한 장을 줄 거예요 그 종이 한 장에 금융감독원에 들어간 사이트에 들어가면 거기에 우리 신청한 사람의 고유 번호가 거기 기록이 돼 있으니까 그 번호로 조회를 하시면 사망자의 재산 목록을 쭉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은행 계좌가 있으면 그 은행에 가서 잔고 증명을 띄셔야 돼요 잔고 증명을 띄어보면 사망자의 통장에 얼마가 들어있는지 그 들어있는 그 금액들을 다 누적해가지고 그 금액들을 상속 재산으로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부동산이 있으면 부동산은 번지수까지 다 나와요 번지수 나오면 그 부동산의 번지에 대한 개별 공시지가 라든지 지금 현재 실거래가 조회를 해봐가지고 실거래가로 최근에 최근에 실거래가로 거래된 게 있으면 그 금액을 시가로 계산해가지고 자산 가격을 평가해가지고 대략 금액을 산정하시면 돼요 이렇게만 해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하시고 증여세는 또 잠시 쉬었다가 이제 증여세는 한 40분 정도만 하면 끝나요 증여세는 한 시간이 갈지 40분이 갈지 모르는데 한 40분에서 50분 정도면 증여세는 이제 끝날 거예요 잠깐만 다시 쉬었다가 다시 진행을 하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